카불공항 테러로 전사한 미군 장병들의 유해가 성조기에 덮여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13명 중 5명은 9.11 테러가 일어났던 2001년에 태어난 올해 꼭 20살 된 젊은이들입니다. 총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아기를 품에 안은 생전 모습, 세계인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강은아 기자입니다. 성조기로 덮인 전사자 유해가 하나씩 수송기에서 내립니다. 7명의 동료들이 희생자의 관을 천천히 옮기고 대기 중이던 운구 차량에 싣습니다. 사흘 전 아프간 카불공항 자폭 테러로 숨진 13명의 미군 유해가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른손을 가슴에 올린 채 침통한 모습으로 지켜봤습니다. 이들 13명 중 5명이 20살. 지난 2001년 아프간 전쟁의 시작이었던 9.11 테러 즈음 태어난 약관의 장병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9.11의 아이들이 9.11로 시작된 전쟁에서 쓰러졌다고 추모했습니다. 전투복 차림으로 고아가 된 아프간 아기를 안고 있던 미해병대 니콜 G 병장. 난 내 일을 사랑한다고 SNS에 올렸던 글이 마지막 인사가 됐습니다. 올해 갓 20살이 된 라일리 맥컬럼. 제대 후 레슬링 코치를 꿈꿨던 그는 3주 후면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는 예비 아빠였지만 살아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선 이들을 위한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상인들은 맥주가 가득 담긴 잔 13개를 테이블에 올려둔 사진을 공개하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13명의 미군을 위해 자리를 비워둔다고 애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혜입니다.